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LG전자가 CES 2021 온라인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예고했던 대로 LG 롤러블 스마트폰을 깜짝 공개를 했습니다 뭐 전체 다 공개한 게 아니라 발표를 하는 도중에 그렇게 깜짝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화면이 자동으로 커지는 그런 기술을 적용해서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중국의 오포가 LG 롤러블 스마트보다 먼저 선보여서 초를 쳐버렸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롤러블 기술은 LG전자가 원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LG 롤러블 TV가 있잖아요 LG 롤러블 TV로 극찬을 받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TV를 접었다 펼치는 그런 놀라운 기술력을 실제로 상품화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올해 스마트폰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도 롤러블 스마트폰을 준비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LG 삼성 오포 또 다른 중국 회사가 대대적인 경쟁을 할 것이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롤러블 방식이 어쩌면 기존의 이런 폴더블 스마트폰의 대안이 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화면을 펼쳐서 대화면으로 보는 매력은 가지고 있지만 단점이 명확하잖아요 일단 스마트폰을 두 개 드는 듯한 두께 그리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이 가운데에 주름이 잡힌다는 거죠 이거는 기술적으로 사실상 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화면을 접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이 갈 수밖에 없는데 화면을 많은 방식으로 주름이 생길 일은 없겠죠 그래서 LG 롤러블 스마트폰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물론 단순히 화면만 커지는 걸로는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겠죠 화면이 커진 만큼 어떤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지 어떻게 사용자들이 새로운 폼팩터를 경험할 수 있는지 이거는 LG전자가 발표 때 제대로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LG전자가 이런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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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